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첫 번째,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당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다 나은 당신, 보다 더 행복한 당신을 선택하는 원리와 방법을 이 책이 먹피 박사의 가르침을 빌어 전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에는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자석과 같은 힘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잠재의식은 결국 좋은 기회를 잡도록 당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일종의 자석, 인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 나는 살아있는 자석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석이다 내가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내가 나쁜 일을 생각하면 그 나쁜 일도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주의 철칙,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긍정의 사고라는 게 중요하고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셉 머피 박사님은 잠재의식에 대한 전문가, 권위자인데요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을 이어서 설명한 내용이 오사마 주니치 작가님의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책인데요 이 책이 조금 더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당신은 자신의 원하는 모습에 당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내 인생은 내 책임이고 내 인생은 100% 내 책임이고 내가 선택한 거에 책임도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노펠러처럼 크게 성공한 사람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작은 성공을 거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긍정적 사고를 한다는 점 인생의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보려는 성향이 매우 강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거 위기 속에서 기후의 씨앗을 찾는다는 거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긍정적인 면을 바라본다는 거죠 5분 명상 19페이지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을 생각할 때는 항상 좋은 일들이 더 좋은 일들이 생각이 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다 보면 항상 나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머피의 법칙처럼요 여러분들이 이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잠재의 이식의 힘 잠재의 이식의 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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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